안녕하세요 박참똘입니다 오늘은 마라장고를 가져왔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호로록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멕쩡 뱃살 뱃살 너무 맛있다 고소한 고춧가루 매콤달콤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설탕 너무 맛있어요 탕후라이 다 먹었습니다 왜 이렇게 맛있지 진짜 아 얘는 스트레스 받아서 먹을 때도 맛있고 그냥 먹어도 맛있고 기분이 좋을 때 먹어도 맛있고 말하셨던 거는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